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오크 하시나요? 제가 예전 영상에도 가끔씩 조금씩 올렸었는데 리오크가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요즘 그래서 아 이제 외국은 나갈 수 없고 그래서 또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리오크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재잡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투건조아가 이렇게 쫄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코리안 리오크 한국산 리오크인 돼지어치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 보면서 리오크라고 생각했던 거 딱 떠올렸던 이유가 이 친구들이 먹을 때 완전 리오크처럼 먹어요 진짜 진짜 개걸스럽고 식성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리안 리오크 라는 별명을 이 친구들에게 붙여주기 쉽네요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피 아악 아악 오 손에 올라왔어 오 깜짝이야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피팅을 좀 해서 여러분들께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밀엄이 있는데요 밀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을 안하네 자자자 머리를 한번 살짝 따서 줘볼게요 제가 안돼 먹어 이거 먹어줘 제발 한번만 먹어주세요 왜 안먹는거지? 먹는다 먹는다 아 아 맛이 없니? 안돼 가지마 오 여러분 먹습니다 먹어요 오 드디어 먹는다 밀엄의 맛을 알았구나 친구야 와 여러분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와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런 모습에 빠져서 이 돼지어치를 좋아하게 된거죠 저 턱 보이십니까 여러분? 진짜 저거 제가 예전에 물렸었는데 그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턱 힘이 세요 그래서 그 턱으로 이제 밀엄을 저렇게 아그작 아그작 씌워먹고 있는 겁니다 역시 무서운 포식자다군요 여러분 이제 생김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머리는 되게 동글동글하니 진짜 여치처럼 여치처럼 생겼어요 턱도 이제 아주 날카롭고 굵게 나있습니다 와 저거 봐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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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서워 그리고 이제 다리 쪽은 이제 가시 같은게 좀 돋아나있고요 뒷다리는 엄청나게 길고 큽니다 저게 이제 잘 뛰어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는 거겠죠?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좀 초록빛이고요 날개 쪽도 이렇게 초록색이 좀 섞여있습니다 또한 날개가 이제 배보다 좀 짧게 나있고요 배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초록빛 그리고 검은색이 섞여있습니다 일단 이 기체는 스쿼시라서 뒤에 산란관이 없는데요 앙컷 같은 경우에는 산란관이 이렇게 길게 나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여치들을 좀 키우다 보면 진짜 멋진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밤에 이제 되면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제 자연의 소리 같은 이제 스쿼트들은 울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이제 또 묘미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먹이를 먹이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돼지여치를 한번 관찰해봤는데요 이 돼지여치 제 여치 중 풀벌레 중에 진짜 최애 풀벌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제 칠입해서 길러보시면 좋을 듯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 물지마 물지마